영상편집 네, 이따봐 네, 오늘 저희 컴백 컨셉 트레일러를 찍으러 왔습니다 네 과거의 씬과 현재의 씬이 있는데 과거에 한때 여우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씬을 촬영했습니다. 저도 저도 나도 앉을래. 발이 통통이에요. 애가 약간 시골 똥강아지 이렇게 불쌍하게 생긴 약간 좀 뭐라 해야지? 되게 억울하게 생긴 쌍꺼풀 친구도 와갖고 2개월이래요. 2개월인데 엄청 컸어요. 성체되면 엄청 클 것 같은데? 안녕! 쩝쩝! 나가고 싶나 보다, 그쵸? 나가고 싶어? 응 해봐 응! 응 해봐 응! 표정이 왜 이렇게 슬프지는데? 형이 자꾸 말 걸고 만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랑 잘 놀고 있었는데. 우리가 돌아가니? 보여줘요. 이거요? 사막여우야. 저 자체 행인 거죠? 그렇지? 네! 저희가 찍은 씬은 여기 망국 망한.. 마이크에요 마이크. 아 망국에서 이제 이렇게 사실 눈이 내리고 있어요. 막 강풍도 불고 막 눈보라가 치는데 이제 우리 여우랑 은준이 형이랑 이렇게 목도리 서로 네. 이렇게 해주는 그런 씬을 촬영했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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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께서도 되게 디렉팅을 너무 잘 해주시고 되게 잘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막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That's good! That's good! That's good! 예우랑 좀 만담을 나누는 예우가 좀 더 현명한 예우한테 호기심을 막 쏟아내는데 예우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씬이었습니다. 방금 여러 고민 상담들을 했어요. 니 알아서 하라는데요. 그게 답인 거죠, 결국에. 도미솔도 밖에 없나? 다시езн 조금라. 이렇게... 이게... 오오오... Q. 한편의 Q. 한국의 Q. 한국의 Q. 한국의 Q. 한국의 Q. 한국의 처음에는 도미솔도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도 하모니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빨아들이니까 우연치 않게 빨아드려봤거든요. 소리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지금 이제 샤비랑 플랫만 찾으면 돼요. C는 생략하겠습니다. C를 못 찾았어요, 아직. C는 여우랑 같이 뛰어 노는 신이어서 계속 뛰었어요. 근데 시원해요. 시원해요. 고춧가루 공교진이 터네용 맹 어, 저 아가 왜 기회밖에 없지? 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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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하철 오는 거 알 수 있어요 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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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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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축하나 받고 자, 이제 다 같이 생일빵 드릴게요 우리 하나 캤시 한번 데려 보시죠 캤시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안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뭐라 해야 되지? 아 몰라요 있어요 그런 게 필수 맞아요 필수 붙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어때요? 이러고 있으니까 다들 대학생 같다고 훈남 느낌 난대요 오늘만큼은 투바투 수빈이 아닌 페이지 수빈 과거에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냈던 여우와 대회하게 된 건데 과거에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냈던 여우와 대회하게 된 건데 저희는 현실 세계에 대학생 세계에 적응을 해서 무뎌졌고 연준이 형은 그런 여우를 유일하게 기억하고 추억하고 회상하는 사람이었어서 감성 반찬 예상 박수 우와 맞아요 이게 몰이 제가 약간 중간중간 좀 깎았어요 어떤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제가 그 감정이 약간 동화되고 공감이 돼서 몰입불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 오늘 처음 배운 건가? 저 이거 피아노만 할 수 있어요. 아 아닌데? 딱 불협화음인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는.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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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차 찍을게요. 네. 액션! 액션! 가 가 가 빨리 뛰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퀀츠 1차 촬영 마무리 했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여기서 사막에서도 찍고 이렇게 박물관에서도 찍었는데 오늘 강아지도 보고 여우도 보고 좋은 경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퀀츠 중에서 가장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제 2일차로 가볼까요?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지금은 컨셉 트레일러 2일차 촬영이고요. 휴닝이랑 같이 오늘 촬영의 문을 열었는데 우와! 대박이죠? 휴닝 씨에게 보여. 목걸이가 어제 하모니카가 큰 하모니카잖아요. 제가 그 하모니카가 뭔가 그 상징이 있어가지고 소리도 나아요. 진짜로. 오늘은 좀 근데 야외 신이 많을 예정이라 첫 스타트부터 야외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적응하고 좀 찌든 그런 느낌으로 일상적인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왕자 옷을 깔고 앉아있어요. 그 뜻은 이제 더 이상 왕자인 거는 좀 내려놨다. 이런 거죠. 저와 범규가 이제 더는 왕관이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면서 거울을 보고 왕관을 벗고 저희들의 외모를 살피는 그런 씬을 촬영했습니다. 그 세 명 춤추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옆에 걸리는 그 1인 약간 이런 느낌? 날씨가 추워서 이게 잘 안 불리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Schw dream cro Quran 프랑스 고추 이따 길을 잃어 위쳐밀네 Never left you know 사람 있던 꿈은 어려워 Late night 도명의 꿈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여 S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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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마인 비슷한 건데 보이지 않는 탁구를 저희끼리 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치고 있을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오늘 잘하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오늘 잘하는 오늘 잘하는 감사합니다 빨리 벗어 빨리 벗어 손잡아 쉬어 아악 이제는 모두가 기호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네 곁에 서는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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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던 꿈은 어려워 Late night 도명의 꿈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여 스타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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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예전 두 번째 천천히 까지 시리즈 러시어 배우는 방법 제가 패티를 부를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패티 배우는 거 금방 패티 굽고 이제 만드는 거 금방 배우고 이제 알바 분들이 오늘 초면인데 갑자기 반말로 실제 상황처럼 연기를 해봐라 이러셔서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너무 웃겼고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신기했고 끝나자마자 다 같이 터져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 촬영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 반경이 저희가 이 가게에서 돈을 벌어야 돼서 가게 오픈 전에 약간 준비하는 그런 씬이었습니다 멤버들이 다 연기 잘하는 편이라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들 왕자들이라는 거지? 지금 같은 옷이 너무 좋아 훌륭해 그래서 고양이 비유기 소행송이고 다들 왕자들이라는 거지? 컷 그러면 물어보면 바로 아무래도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바로 할게요 그래도 먹는 것도 있고 액팅이 좀 있지 않았어? 어 난 그냥 눈 피하는 거였어 눈 피하는 거? 그냥 먹고 뭐 소행송에서 왔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잘 있었는데 갑자기 형사가 와서 막 취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솔직하게 왕자다 다른 행성에서 왔다 아니면 믿을 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쵸 그쵸? 네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고양이 비유기 소행송이고 다들 왕자들이라는 거지? 지금 컷 됐습니다 오 눈비 좋아 그래서 고양이 비유기 소행송이고 다들 왕자들이라는 거지? 지금 네 형사한테 취조당하는 약간 그런 씬을 찍었어요 그래서 뭔가 멘트도 하고 이렇게 진짜 말까지 하는 그런 연기를 했는데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 아저씨가 형사인 건 어떻게 믿죠?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컷 컷 컷 뭐야? 4, 8 작술도 다수 박수 어 이럴 땐 작술 한번 치셔야 되요 어 너무 좋아 너무 좋고 감독님이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씬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까지 방금 찍었고 이제 또 아직 촬영할 게 아주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촬영도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사고가 났는데 여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망연자실에서 되게 다림도 풀리고 털썩 주저앉는 그런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준이 형이 연준이 형이 경찰한테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주러 가는 그런 씬입니다. 원래 저희가 항상 컨트는 퍼포먼스 위주였는데 이번에 좀 드라마 위주로 이 앨범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충 이렇게 찍으면서 봐도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찍어보지 않은 느낌으로 찍어서 굉장히 좀 색다른 느낌? 좋은 느낌으로 잘 나올 것 같고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또 마지막 멤버로 촬영했는데요. 제 인생에도 오토바이를 탈 날이 절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촬영을 기념으로 한번 타봤습니다. 어우 할매 특히 아프다. 정말 빠듯하게 열심히 찍었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